김연옥 여사님의 고의를 축하드리면서 하나, 둘, 셋 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! 탈출 순서는 아픈 큰 누나 사랑하는 부모님 연로한 친척 어른 천 없는 사촌 동생들 그리고 또 나인가? 나한테요! 더 이상은 안 됩니다! 내가 여기서 나가면 저런 데 저렇게 높은 건물로 된 회사에만 원손할 거야 그러게 저런 데서 일하지 못한다고 아직도 놀아 할 수 있어, 호랑아 다른 거 아스페러 현장에서 대피 중인 시민의 모습이 부착됐습니다 우리 완등 가자 그래 가자 완등 완등 넷